청왕만신 안녕하세요. 청왕만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늘 이번 시간에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어느 문사주를 갖고 왔나? 두 분인데 현재 부부예요. 성이? 성씨는? 남자 이씨, 72년 12월 29일 생이고 여자분 씨이고 80년 2월 19일 궁합이 어떤지와 이 부부의 미래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응, 그렇군요. 어흐 너를 달고 여의보십시다 저의 집은 그 누군지 죄송합니다. 이 집에는 둘이 사주가 볼 것도 없다. 지금 여기 봐라 이제 두 부부가 2년이 됐고 줄 있게 딱 탕탄대로지 한 번에 그래도 결혼해서 초장해 서른은 한 여덟아홉 이때 조금 힘든 고비는 있었어. 그 고비는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나다 하고 사는데 욕심이 있다고 보면 이 씨 대주보다 이 문 씨 기주가 욕심이 더 많다. 욕심이 더 많아. 어떤 욕심이냐면 재물에 욕심도 있고 일이면 일. 내 손재주로 먹고 살라고 그래 이 문 씨 기주가. 그런데 자선의 공원은 이 둘이 본다고 하면 세 자선을 두라고 하였는데 두 자선인가. 자선은 세 자선을 둬야지 좋아 이 사람 내는. 그리고 이 부부가 남보기에는 다들 좋아 보인다 어쩐다 그러는데 이 씨 대주 이 남자가 신랑이 쉽게 얘기해서 많이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모든 것을 자기가 내려놔 가지고 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손실이 없겠지. 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삶에서 갖다가 힘든 일도 있고 다 있잖아. 서로가 이 말을 맞대고 의논을 해갖고 하는 해갖고 여지껏 가정을 꾸며 넘어왔기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야.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은 충분히 사랑을 받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거든. 그러는데 이상하게 이 대주의 양반은 그래도 만연히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주야. 사주가. 그런데 12월 29일 생으로 따지면 어느 누구나 노력을 하지만 내 사주에 내가 완전히 노력파로 해가지고서 일어난 사람이야. 이 신랑을 봤을 적이야 이 대주가. 그리고 어디 가도 갔다 손실 없고 어떤 불화원관에 서도 이 사람은 뭐 그래도 지금은 변화별 흠들이 지금 많잖아. 그런데 그런 흠은 씻어볼래 씻어볼 수가 없다. 자기 나름대로 저기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정적으로 자손이면 자손 와이프면 와이프한테 잘한다서 남자가 지고 사나 그러는데 지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말만 떠나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조금 힘듦을 대는 것이고 호흡이 잘 맞아 부부가. 천생연분이야. 굴곡이 어느 누구나 다 있거든 그러나 그걸 잘 소화를 시키고 넘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래도 힘든 굴곡은 다 있지만 내년에가 삼자라고 하여도 이 지띠하고 경신생하고는 삼자라고 해도 이렇게 큰 삼자에 갖다가 휩쓸려서 힘들지는 않겠어. 대로 더 전진하면 전진하겠지. 이 여자 기주가 뭔가를 자기가 하려고 그러고 숨은 인재거든. 숨은 인재. 아까 얘기했지. 내 손끝으로 내 기술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의 손재주가 있다. 그런데 손재주보다 이전에는 허허 말재주가 더 좋아졌는데. 이상하게 그런다 할머니도 허허. 전에는 갔다가 손 기술로 손재주가 있었는데 지금은 말재주가 더 늘었다 이래. 누구 덕일까? 신랑 덕일까? 뭐 부부는 닮는다고 그래서 그럴까. 자손들도 잘 놨고 흠을 잡을 게 있다고 하면 욕심이 많다고 그랬잖아. 이 와이프가 문시 기주가. 그런데 내 욕심보다도 좀 내려놔갖고 자손들한테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 여기서 그래. 뭐 자손한테 신경을 다 쓰고 이러기지만 어른 자손들이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 신랑보다도 우리 기주가 자손의 신경을 더 썼으면 더 좋겠어. 여기서 그렇게 나와. 그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뭐 욕심은 한두껏도 없어. 그런데 내 건강이 최고고 그러는데 이 기준은 무언가를 하나를 갖다 꼭 세우고 싶은 일은 욕망이 있고 이런 뜻이 있거든. 내가 나다는 것을 세우고 싶은 그런 자부심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서히 일어나고 내 이름을 알려줄 수 있는 게 내년에 이민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음껏 여지껏 애들 때문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갖다 못했던 거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 의외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구압이 안 맞다라고 이렇게 보였거든요. 아휴 이거 보세요. 이제 이 쥐띠하고 경신생 12월 생활하고 2월 생일이 뭐가 맞겠냐 하는데 이 사람들은 둘이 사주가 남 보는 거와 같이 잘 맞아. 첫 번 이 사주를 보면 둘이 안 맞는 사주야. 안 맞는 사주를 지금 맞춰서 살고 있단 말이다. 지금. 그럼 그냥 뭐 걱정이 뭐가 있어. 특히 자손은 자손들이 태어나면서 자손이 부부의 인연을 더 맺어줬거든. 이 부부는 그랬기 때문에 백년을 할 수 있는 사주란 말이야. 만일에 자손의 저기가 없다면은 둘이가 좀 힘든 사주지. 굴곡이 놈나두기가 많지. 근데 그래도 그 고비는 다 넘어갔어. 다 넘어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첫째는 내 가정을 지키고 해서 굉장히 무난히 이 대주가 노력을 하고 이루고 왔기 때문에 성공률이 빨리지 않을까. 그리고 뭐를 하나를 내가 책임감이래. 분명히 이 사람은 이 대주가 책임감을 자기가 느끼고 꼭 해내는 이런 성품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성공을 하지 않았나. 성공이라면 성공이야. 근데 큰 돈을 갖다 벌어야지 되겠다. 아직은 뭐 그런다고 해도 단탄대로 재산은 차곡차곡 쌓인다. 나도 모르게 쌓여. 나도 모르게 쌓이고 그러는데 어디다 투자를 하거나 부모나 형제 간에 투자를 해서 뭐를 한다는 것은 금물이야. 그거는 절대 여지껏 싸운 게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재물에도 잘 관리를 해가면서 그러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름을 날리는 사주라고 하였으니까 뭐 이 브라운건에 서서 갖다 이름이 날리든 뭐 누구 말맞다나 연예계 생활하고 코미디언이 되든 무슨 뭐 여러모로 등등 갖다 나오겠지 매스컴에 나오는 게. 컨트롤 하는 것이 빠르다. 사람을 인도를 해갖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 그렇기 때문에 뭐 부부가 갖다 좋냐 안 좋냐 안 좋은 사주 가지고 와서 갖다 둘이는 못 살 겁니다 하는데 그거하고 의외로 갖다 잘 사나 사면 잘 산다. 자선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삼들도 사실상 힘들게 만난 사람들이거든. 뭔지 몰라도 할머니들이 힘들게 만난 사람들이고 서로가 믿어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앞으로 갖다 뭐 탄탄대로로 갖다 이뤄설 것이고 내년에 이미 년에는 그래도 본인들이 바란 대로 더 이뤄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갖다 이 문시 기주 그래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너무 이뻐. 그리고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해요. 만인이 자꾸 따라.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가운데다 빽 놓고 가운데다 놓고 둘러 있는 현상이거든. 근데 이제 또 신랑보다 돈 많이 번다고 하면 어떡하지?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재물은 갖다 타고 났으니까. 어쨌든 자선이 갖다 복이고. 그러니까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두 분의 갖다 사주는 나쁜의 존네 따지지 마시고요. 내 가정은 내가 이뤄나가는 것이고 내가 번창해 나가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 갖다 항상 울타리가 되고 기둥이 돼서 서로가 아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손들도 뭐 잘 훌륭하게 잘 커서 이름 날리는 사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청학만 신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아실 거예요. 제가 누군지 말씀드릴게. 개그맨 이휘재 씨 부부. 이휘재 씨 부부? 이휘재 씨 저기 쌍둥이. 쌍둥이 아빠 아니야? 오호 마이 갓. 몇 년 전부턴가? 최근에도 그렇고. 그걸들이 막 조금씩 사소한 구설들이 계속 나오고. 아 근데 그런 구설은 흘러가는 구설이야. 다른 개그맨도 그냥 쉽게 갖다가 막 이렇게 크게 구설을 저기. 다 그 겁이 지금 다 넘어갔다. 인성에 대한 그런 구설들이 좀 많이 나오고. 근데 남의 말은 3일이고 그러니까 연예인들 치고 갔다 구설 없이 넘어간 사람은 어디 있냐. 아니 사람이 갔다 털어서 먼저 앉는 사람은 어디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구설을 듣는 거야. 그러면서 본인들이 더 잘하면 되는 거고. 만인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그 고비는 지금 다 넘어가고. 그랬으니까 이제 앞으로 둘이 막 열심히 하면 된다고 걱정이야. 이 와이프가 그래도 욕심이 많다고 그랬잖아. 욕심 안 해서 꼭 성공을 한다. 그 문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또 한 번cover 믿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또 한 번에 문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감사합니다.